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신 중 비타민 D가 부족했던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의 경우 3살 이내에 아토피 피부염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기간에 적정한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5분에서 30분 동안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햇볕을 쬐는 것이 효과적이며 고등어나 멸치, 달걀, 노른자 등 비타민 D를 함유한 식품을 균형있게 섭취한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.